봄투데이 루니코의 아이폰5 데일리즈 클래식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에 열어보시면 하얀 천에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베이비 핑크신이에요. 이 안에 열어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과 품질보증서가 들어있고요. 3M 양면 테이프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사출 케이스는 원래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데 요청하시면 붙여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드 수납 공간은 3칸이 있는데요. 하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카드가 들어왔고요. 아래쪽에 한 칸이 더 남아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지폐를 끼울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으신데요. 지폐를 넣어볼게요. 지폐가 들어왔고요. 사출 부분은 하트 케이스로 아이폰을 장착해보겠습니다. 케이스가 꼭 맞고요. 보시면 사출 부분에 이용이 전혀 없을 게 맞게 제작이 되어있으십니다. 가죽은 천연 소가죽으로요. 1등급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우신데 지금 베이비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서피아노 가죽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 심심하지 않고 굉장히 질감이 괜찮습니다. 이런 핏살무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용해봐야 알겠죠? 윗면을 한번 볼게요. 엔진 northeast 엔진덹 엔진덹 아ет 그런데 감사합니다.